앗 실패 빠바밤 빠바밤 상금 가져가라구요 네 빠바밤 빠밤 만원원 감사합니다 슬더스가 몇개야 12STS 원 감사합니다 앗 앗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와 이거 써야됨? 차라리 죽성 쓴다 난 죽 택 난 죽성을 택하겠다 난 죽성을 택하겠다 뭐 사격으로 엘리트 부수고 다닌 뭔데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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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랩리는 언젠가 러 달기 으 망가오 파싱 으 오오오 개척을 써야되나 내 평을 써야되나 오오오오오 사색도 강화하고 싶었는데 사색도 강화하고 싶었는데 왓서님 참으세요 네 되게 뭐 없는데 왜 왜 세지? 이 앤 그냥 샘 이펙트는 그냥 약함 얜 그냥 쌤 그냥 쌤 룬피 의단 제거 제발요 아니 당신은 미친 그래미를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그 패턴은 아니네 진짜 극혐 그 패턴 첨탑 괴담 31 딜 아 있네 아나도 아까 있네 음메 으 시작 um 5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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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아 울려 으으흡 쌉 복복성 아이고 야 먹음 숙성 아니? 강화를 해도 지같은거 강화하네 무에 넣을거면 진노카드 하나 떠있어야 될거 같은데 진노카드 왜 없냐 왜 없나요? 진노카드 관부를 드셨으니 관부 플러스를 드릴게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갓고싶 던카드 관부였어요 감사합니다 아 왜 또 왔음 이거는 쳐먹어 결코 다시 노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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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구멍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노안 와우우와.. 카드가 살짝 구운 거지 같네 보스 두사야 두사 뭘로 잡지? 그냥.. 그냥 패면 잡겠지 뭐 삽질이 나야겠다 맞방 아주 좋습니다 관 뿌 먹었는데 관 뿌 뿌을 관 뿌 먹어서 관 뿌 뿌을 못먹은거 꼽네 쓸드쓰가 그러죠 덤벼라 덤벼라면서 지는 카드 올리고 있는 PD-1 고기 Q&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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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바지나? 한 턴 더 봐야되는거 아닌가? 휴 집에나 좀 주직을 했어요 증신 후회한 급함 아 스택 생각 못한거 같다 아 그저 아니 저지 필요할거 같은데 저지 아이즈 너무 센데 교훈 어케봄 죽여 그냥 순수 저천 이순수 나가메오 시못 이 얘는 교훈 어케봄야 영양가 없는놈이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다 그렇지? 아니, 타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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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타타타타타 타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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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중실황 될때만 저구리에 당신은 제 말을 듣지 않는군요 좋아하는게 뭔지 모릅니까? 내 순무 실황 요호온 아잇 왜 자꾸 쓰잘떼기 없는 것만 강화를 해요 심호흡 정신수양 관절 부수기 강화라고 인마 심호흡 정신수양 관절 부수기 강화 교훈 본거나 마찬가지네 강화 구보가나 본틈절 예의를 하는 구도쓸 1호군 구도쓸 1호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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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쓰레기 게임이 아니고 800원 게임이네 아유 충바로님 게임이 800원인데 클 수도 있죠 너무 하시네요 와 이걸 맞네 게임이 800원이라고 하면 클 수도 있는 것 같아 야방권을 얻은 슬더스 아유 충바로님 틀더스건보다 싸다 5 1 1 2 2 2 5 5 5 7 9 10 11 11 12 12 12 12 쌍추 쌍추 해도 어차피 모자라서 쓰지도 못할거임 아이 다 어디갔어 열받네 간검 간타다다다다 탄펌프척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에너지가 없네요 엥 한 바꾸 더 돌려야 되네 오예 강화 매우 잘 들어감 전지? 전지자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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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쓰레기 손 그렇지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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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다행이다 전지공허 전지공허 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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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츠 이생 끝나나? 어이 릴럴럴럴럴 이거나 먹어 인마 내가 이겼다 아닌가 지노 카드 안장만 더 있었어도 진짜 쉽게 이겼을건데 하지만 없다는 사실 히히 없당 너무 안걸만 나왔났어 반다고 강림했어 뒤져 왓초로 서명시 해보겠습니다 왓초가 말했다 초청하다 기심장은 대답이 없다 기체인 듯하다 더 맞는 말 삼삼사사